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아놀드 클래식을 시작으로 시즌을 시작하였던 패트릭 무허가 시즌을 오프하였습니다. 지난해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10위를 기록했던 패트릭 무허는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뒤 하반기에 열렸던 뉴욕 프로에서는 6위, 캘리포니아 프로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감탄을 나오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쉐이브에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준비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였던 패트릭 무허였지만 이번 시즌은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20년 그가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부분인 사이즈를 증량하기 위해서 패트릭 무허는 1년 동안의 사이즈 증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75cm에 110kg 가까이 나가는 패트릭 무허가 클래식 피지크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긴 팔과 다리를 가득 채워서 맨즈오픈 보디빌더로서 완성도 높은 사이즈를 가져온다면 패트릭 무허는 내년 시즌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피리스의 최근 모습과 브랜든 커리의 최근 모습입니다. 피리스가 복귀를 선언한 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가장 큰 화두는 디펜딩 챔피언인 브랜든 커리와 피리스의 대결입니다. 피리스는 과거에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 방어전을 준비하던 모습과 같이 엄청난 볼륨감을 자랑하였습니다. 브랜든 커리 역시 그의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체 사이즈에 매칭되는 하체 사이즈를 위해서 사이즈를 증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랜든 커리의 후면 다이어트가 피리스의 다이어트와 매칭이 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12 보디빌딩의 뉴페이스 볼 루이스 선수입니다. 지난 뉴욕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된 선수인데요. 212 보디빌딩의 탑 레벨의 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메스감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함께 수준 높은 다이어트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림피아 데뷔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관문이 시카고 프로, 뉴욕 프로 단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 4위를 기록했던 키온 피얼슨은 4주를 남기고 있는 시카고 프로에서 212 보디빌딩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4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키온 피얼슨의 체중은 206파운드, 212파운드에 가까운 체중까지 증량을 했습니다. 80kg도 채 되지 않았던 키온 피얼슨이 90kg 가까이 증량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쉐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10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시카고 프로의 라인업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시카고 프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번 9월 NPC 놀스 아메리칸에서 프로가 된 닉 워커입니다. 닉 워커는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프로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과 2주 전에 프로가 된 신예이지만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그의 우승을 점치기도 합니다. 뉴욕 프로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정말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이안벨리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도 시카고 프로에 합류하였습니다. 뉴욕 프로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봤을 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9위를 기록했던 아킴 윌리암스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2019년 출전한 대부분의 프로쇼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아킴 윌리암스인데요. 약점인 후면 보강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출전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뉴스를 전하는 트포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이일리 바디빌더인 제인 왓슨입니다. 어제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번 2020년 시즌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지만 2020년 시즌에는 시합계획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